반갑습니다 박선희 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데이브레이크 시즌3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리엔테이션이 다 비슷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시즌2 오리엔테이션을 보나 시즌3 보나 비슷할 겁니다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항상 들어갑니다 볼게요 아 선생님 이런 사람입니다 거의 사골꾸물처럼 우려먹어 가지고 모든 오리엔테이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드디어 마지막 강좌입니다 선생님이 진짜 모든 강좌를 지금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사실 오리엔테이션을 찍는 시점이 데이브레이크 시즌2를 촬영하고 완강하고 그리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음 주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은데 10월 중순 정도면 데이브레이크 시즌3도 완강이 될 거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회차 15회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감회가 좀 새롭네요 그렇죠 마지막이라서 이제 여러분들 수능이 다가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까지 잘 하시고 수능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 시즌3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고 당연히 3회 수록했습니다 뭐 이건 기본적인 것도 스마트코드 제공 5회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회차의 특징들이 있는데 1회차는 좀 무난한 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업적인 선지도 구성했고요 2회차 1회차하고 2회차가 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 3회차가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구평과 비슷한 결의 난이도이나 여러 자료 해석하는 방향 잡는 회차고 3회차는 이제 한계 문항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개를 좀 출제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들이 좀 섞여 있는 게 3회차고 그래서 좀 난도가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1, 2, 3회차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데이브레이크 분석서가 들어갑니다 이 분석서는 이제 시즌2 분석서를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분석서가 있는데 이게 책에 이제 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시즌2 건데 이거는 시즌3 분석서 나올 거고 보시면 이 분석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빠른 정답 단원분류 총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알차게 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볼륨감도 꽤 있어요 거의 책자처럼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책자처럼 나와가지고 상당히 두꺼운 볼륨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약간 외판원 같네요 자 어쨌든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쌍둥이 문항 하나 집어넣고요 출제 의도 연계 포인트 그리고 선지별 자세의 해설 연계 기출 문항 수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따로 공부가 되실 수 있게 분석서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의 구성 보시면은요 당연히 전문항 해설 강의합니다 보통 평균 50분 정도로 잡고 있고요 조금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스튜디오 강의로 전부 다 찍고 있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FAQ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회차를 추천하시나요인데 등급별로 좀 추천해 드리는 건 할 수 있는데 1, 2회차는 조금 무난한 난도고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3회차부터 풀지 마시고 그러니까 3회차를 마지막에 풀지 마시고 1, 2회차를 먼저 푸시는 게 나아요 3회차가 좀 어렵거든요 얘들아 난도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수능이나 가정하면 회차별 1등급 컷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1, 2회차 정도는 한 44, 5 정도 잡고 있고요 3회차는 한 42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회차입니다 그리고 전문항 모두 해설하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전문항 모두 해설을 합니다 선생님이 전문항 해설하려고 스튜디오 강의로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문제 쫙 차여서 다 해설을 하니까 꼼꼼하게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늦어 가지고 선생님 얼굴이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새벽 1시가 넘어갑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얼굴이 좀 안 좋은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선생님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물론 메모가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감기까지 걸려 가지고 상태가 좀 이렇습니다 그래도 강의는 좀 활기차게 할 테니까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달려봅시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느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